넓다 넓어. 좋지. 너무 좋다. 뭐가 움직여. 개 있다, 개 있다. 개 아니야, 개? 개 있어, 개. 아니, 그런데 딱 보니까 조개 많겠네. 오늘 여기서 잡는 거여서. 점심 음식을 해 먹어야 된다고요. 그러면 오늘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? 개. 모시조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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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소라. 소라. 낚시. 네 가지. 오늘 연포탕 한번 가자, 연포탕. 실력 많이 좀 해야겠구만. 연포탕 좋아. 브라보. 조개는 다 두 마디 안에 있어, 두 마디 안에. 두 마디 안에. 깊이 없어, 깊이 없고. 많이 파, 이만큼 파면 광폐 불 나와. 요만, 요만큼만 파, 요만큼만. 감사합니다. 못 잡으면 전화해. 내가 사줄게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출발. 융철. 형 자. 시작부터 아주 우당탕 당하는구만. 아주 그냥 뭔가 슬슬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. 여기 정도 자리 잡을까요? 그냥 이걸로 살살 파. 좀 파볼까요, 형? 파면 되나? 뭐라도 좀 파봐야 되지 않겠어요? 어? 어? 저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어, 나왔어 나왔어.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. 이거다. 보시죠 이게 저기 저기. 오오오오오오. 첫 두 개, 첫 두 개.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. 나왔어 나왔어. 나왔어 나왔어. 그렇지. 또 나왔어. 좋아. 어? 또 나왔다고? 저기로 가볼까요?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 아니 모시 조개가 어떻게 생겼어요? 이게 모시 조개야 이게 와 이렇게 새콤하니까 모르겠네 형 여기 공사 중이에요? 형 삽돌고 판 거 아니에요? 나 이만큼 파고 두 마리 잡았어 쟤는 막 캐네 형 막 캐야 될 거 같은데요? 어? 나갔다 우와 현정 형 대화자 좀 커 좀 크다 역시 성인은 다르구만 야외의 남자 야외의 남자? 현정 형 형이 열심히 파면 제가 옆에서 빨리 죽을게요 아 이게 점점 좀 요령이 생긴다 이제는 답할 필요가 없구만 자꾸만 하네 야 왜 계속 들어가 나 진짜 낙지 나오는 거 아니야? 내가 더 많이 팠어 야 파 파